아, 매일매일 회식 너무 극혐인데? 아, 어제 술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너무 피곤해 어? 이거 뭐지? 아임굿 숙취의 소재? 오! 숙취가 풀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티비입니다. 광고사에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니빌빌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아임굿 숙취의 소재 네, 최근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회식이나 모임이 많이 늘어났죠? 당연히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케이스티비에서도 숙취의 소재를 준비했어요. 바로 아임굿 숙취의 소재라는 제품이에요. 아임굿 숙취의 소재는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누리라가 7.9g 정도 들어갔어요. 스피누리라는 미국 나사 지점 완전식품으로 우주부행사 식량을 유명해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피부 건강 효과, 혈중 콜레스토로 개선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간 해독에 좋은 국내산 미나리와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갱년기 여성에게 중요한 에스토로겐, 빈혈과 치매에 좋은 엽산이 함유된 열대과일 패션 호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에너지원이자 천연자양강쟁제인 사양벌꿀도 들어간 점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아임굿 숙취해소제는 비타민C, B1 2종과 필수 미네랄 3종, 아미노산 18종, 식물성 단백질 3g 등의 균형잡힌 에너지 설계를 한 제품으로 음주 후 숙취해소에도 좋지만 평소에도 활력 회복용으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숙취해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드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오나가 끝난 후 엔데믹 시대에 시의적절한 아임굿 숙취해소제 한번 먹어보고 제품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좀 열고 왔습니다. 한 박스에 7포 정도 들어있고 되게 좋은 말들이 또 많은 설명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로 먹을 수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제품 먹어보니까 저는 괜찮네요. 사실 어제 제가 음주를 조금 한 상태여가지고 이 제품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확실히 숙취해소제로서 좋게 느껴집니다. 특히 패션워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열대 과일의 맛이 아주 좋게 느껴지네요. 맛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음주 후 다음날 먹어도 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점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제 이 제품에 대한 한주평과 별점은요.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를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V였습니다. KTV였습니다. and thank you